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아부는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저는 지금 필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부라는 단어가 좀 거부감 있으시겠지만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 봤는데요. 조직 안에서 아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36살에 대기업에서 사장, 부사장 다음으로 연봉이 3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실수했습니다. 윗사람한테만 아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사장님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장님이 왔을 때 위기가 왔습니다. 감사라는 걸 받아 봤는데요. 저는 그 아부라는 건 또 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동료나 후배들에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감사했을 때 저를 보호해 줄 동료들이 저를 시기 질투해서 말도 안 되는 감사 보고서로 저는 회사를 짤리게 됐습니다.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3개월이 지나 보니까요. 알게 됐습니다. 그 동료들이 저에게 위로 전환화 환송회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이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동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부를 할까요? 네.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뀌거든요. 저는요. 이제는 두루두루 후배나 동료에게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실패한 사례고요.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기업에 다니는 동료는요. 최연소 차장을 다룬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최연소 차장이 됐느냐. 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회식자리에서 내 구두를 챙겨준 친구는 자네밖에 없네. 일렙니다. 이거는. 구두를 챙겨서 진급했을까요? 아니요. 술을 한 마울도 못하라는 이 친구는요. 회식자리 끝까지 남아서 뒷샷거리를 했고요. 또 본인이 술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뵀을 때 다니면서 대리님, 차장님 잔비였어요. 후배한테도 야 빨리 가. 잘 따라 드려. 이렇게 챙겼다는 거죠. 그리고 회식자리 일찍 간 사람을 위해서 이 친구는 술을 안 하니까 다 기억나잖아요.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배뿐만 아니라 후배들한테 해도 야 어제 무슨 얘기 있었는데 넌 알아야 될 것 같아. 회식자리에서 좋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진급할 수밖에 없겠죠? 어떠십니까? 저처럼 윗사람한테 하면 아부에서 고독한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두루두루 아부하셔서 행복한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두 분과 함께 아부와 거짓말의 차이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분의 아부는 어떤 것인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김영현 교수님, 교수님도 술 안 하시죠? 네, 안 합니다. 그 친구가 어떻습니까? 보시면서? 참 어려운 일이죠. 저건 인내심이라기보다는 거의 신의 경제에 이르는 거죠. 이게 성공할 만하죠? 저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꼭 사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부는 어쩌면 저 사람의 마음을 잘 담아주는 과정이죠. 그런데 거짓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 경우는 뭔가 핏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 언젠가는 드러날 만한 일. 그런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부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은 드러나기도 있어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날조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통 아부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사실을 더해서 상대가 훨씬 기분 좋을 수 있게 나랑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짝은 오바해주는 거. 예를 들면 제가 교수님 어머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오바입니까? 교수님 오늘 패션 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기분 좋으시겠죠. 더 좋은데요? 쓰러지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있었던 사실을 조금 더 부각해서 상대가 내가 매력적이라고 저 사람이 인식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그러나 그 안에는 새빨간 거짓말하고는 전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솔직하길 또 원하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25년인데 저는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저녁 때 몇 시에 오냐고 그거 왜 묻냐고 그러면 오늘 집에 들어오면 솔직하게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 제일 겁나. 아, 죄송한데요? 네, 이거 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무엇에 관하여일까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내들의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는 얘기는 그 관로 열고 당신이 그동안 거짓을 말했어가 아니에요. 오늘 나 대개 당신하고 저녁 먹고 싶어 몇 시에 와 아냐고 묻는 것은요. 아, 나 지금 마트 갈 건데 여보 지금 뭐 생태를 살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남자 업무 중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묵뚱그러서 몇 시에 와야 오늘 솔직하게 얘기 좀 해? 허심탄회하게? 그 얘기는 그거죠. 제가 너무 솔직하게 할 필요는 없죠. 아니, 그렇죠. 그러나 그때도 그냥 아부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왜? 연애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쭉 도록 널 사랑해 했죠. 네. 그런데 가끔은 당신 때문에 죽겠어 하는 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사실 관계를 제일 잘해야 하는 게 부모, 자식, 부부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부끼리 너무 연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날 알았어, 나 정말 옛날 정말 사랑했던 시절 생각나서 그러는 거 나 알아서 일찍 갈게요. 생태 또는 동태 아무거나 당신이 하면 오케이, 이 정도 아부는 아주 아름다운 아부라는 거죠. 그럼 직장 내에서 우리가 또 상사에게 또 좀 거짓말이 아닌 그런 아부를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조직에 있다고 하면 가장 불편한 부하는 이래요. 너무 솔직해요.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 못 참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사람이나. 누구든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좀 편하게 말하지 말자. 그렇죠. 조금 불편하게 말하는 것도 좋거든요. 이게 할 말을 꼭 안 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참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만히 보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그러니까. 친하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주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된다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고 조금 불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갖고 있는 것을 좀 기분 좋게 해서 좀 이렇게 약간 부풀려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 거짓말은 아니다. 그 안에 없는 게 아니니까. 진심은 있는데 좀 포장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포장하는 거라면 아주 좋겠네요. 그렇죠. 아름답게. 두 분 이야기에서는요. 관계라는 이야기가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를 구입할 때 엔진이 좋은 차 또 좋은 기름 있으면 가겠죠. 하지만 거기에 윤활류가 없다면 적당히 윤활류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차는 서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좋게 하는 힘 이게 저는 아부가 아닐까 싶어요. 아부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옥스퍼드 사전에 있는 아부 영어로 플래터리는요. 어원은 동사 플랫해서 왔습니다. 이 플랫터의 뜻은 평평하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또는 서로 살짝 만지다 어루만지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죠.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아처말른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호의를 사는 행위 또 지나치게 또는 거짓으로 칭찬하거나 찬사를 거는 행위 또 허영심이나 자긍심을 높여서 자기 만족을 해주는 행위 또 명예를 높이거나 특별한 관계를 느끼는 행위 괜찮아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만 뺀다면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관계를 맺는 유난류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을 빼볼까요? 거짓말과 아부 아까도 우리가 토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거짓말과 아부 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숨기는 것 하지만 아부는 진실을 약간 날쪼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하지만 아부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잇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조금 높여주는 것 양심에 꺼리킴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유난류로서 아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윗사람만이 아닌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피하셨으면 즐겨라 아부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